안녕하세요 메가서디 단어함기 전문공사 김동경입니다 좋았죠 자 저희가 그 수능이 가까이 오면서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수능 필수 접두어 접미어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야 우리 수능에 보면 응용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 이 단어 알어 이 단어 알어 근데 a라는 접두어를 아는 그니까 b라는 단어를 알고 a라는 접도가 붙었단 말이야 내가 모른 단어가 아니야 근데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선생님 설명을 해 드릴 거야 가령 봐봐 어떤 거냐면 접두어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령 오벌 c 이런거 어 내가 오벌 알어 어 c 알어 붙였더니 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접도 오벌 됐습니까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봅시다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수능 필수 접두어 접미어 1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오토란 단어로 배울 거야 오토 얼얼 그러면 보시면 오토란 영어 단어를 보시면 자 이게 1단계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오토와 관련된 단어 1단계를 딱 적어놨어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에 겨울까요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 몇 단계 4단계 이렇게 그래서 자 선생님 차라나씩 차근차근 잡아 줄 겁니다 알겠죠 좋았던 갑니다 그럼 이제 오토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토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라면 스스로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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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한자를 사용해서 이용한다면 자자를 사용한 거야 자 자기 자신 이렇게 됐습니까 갑니다 자 오토란 뜻이 뭡니까 시작 자동차 이거 뭐야 자동차야 자동차 그래서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스스로 얘가 움직인다 자 모바일 하면 뭐 이동의 스스로 움직이는 거 자동차 움직이다 동자 살려줘요 자동차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요것만 얘기하면 뭐야 모바일 하면 뭐가 돼 시작 이동성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됐죠 그 나옵니다 오토 그래프 란 영어 단어에서 그래프가 뭐죠 표 야 표 그래프 그럼 오토가 뭐야 자 저 자 그 뭐야 자표 내 내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라 이거야 자표 맞죠 얘는 뭐냐면 자필 서명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표시를 하는 거야 아 서명이 자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표를 내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아 자필 서명 확인해 보시고 자 자 살려줘서 자 오토메이션 이란 영어 단어가 있죠 얘는 뭐가 되시죠 자동화 자동화 어로매틱 하면 뭐가 돼 시작 자동적인 얘는 형용사니까 자자 얘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됐죠 얘가 가장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라면 그리고 뭐라고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지금 외워야 되는 거야 오토는 뭐다 자 오토는 뭐다 자 또는 뭐야 스스로 의미적으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동차 자필 서명 자표 난 이런 사람이야 표를 내는 거 자표 뭐 하시자 자필 서명 옆으로 가면 오토그래프 그 다음에 오토그래프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뜻이 뭐야 자동화 자동적인 아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그럼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2단계는 참 봅시다 바이오 그래피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 아까 침에 바이오가 뭐죠 바이오 바이오가 생이야 생 우리가 생물학을 뭐라고 하죠 바이오로지 피디님 혹시 바이오 생캔디라고 아세요 아 그쵸 바이오 생캔디 바이오 바이오가 생이야 그러면 봐봐 생생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아 생생하게 그래프 누구를 아 사람을 사람이라 없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생생하게 그래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기라고 전기 전기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래프화 시키는 거야 1941년 그가 태어나 1951년 1962년 1974년 그는 민주화 운동에 아 이렇게 아 어떠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화시켰다 이거야 생생하게 표화시켰다 이걸 전기 다시 한번 근데 사람이란 말은 없어 어떠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화시켰다 전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걸 위대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한다 시작 사람이란 말이 없어 위대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화시켜서 뭐가 돼 전기 그럼 오토가 뭐가 돼 오토가 내가 뭐라고 했어 시작 자 스스로가 전기를 쓰는 거야 뭐가 돼 시작 자서전 그래서 뭐냐면 시작 오토바이오브라피아 뭐라고 해 자서전 이라고 하는 거야 오토는 자자 살려주는 거야 내가 스스로 피디님 이해 되시죠 혹시 피디님 자서전 이란 노래 아세요 야네 노래 듣고 들어갑니다 자서전에 야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선생님 젊었을 때 이 자서전 이란 노래를 노래방에서 엄청 부르면서 어 학원가를 헤쳐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성공하길 성공하길 원하는 남자라면 그 당시에 다 좋아했습니다 야네 자서전 꼭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토가 뭐냐면 스스로가 뇌스로 전기를 쓰는 자서전 어렵죠 안죠 피디님 옆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자 이거 봐봐 이거 오토 오토 메이션 오토메이션 뜻이 뭐야 자동화 오토메 자동적인 또는 스스로 움직이는 근데 봐봐 얘는 뭐냐면 자와 이렇게 똑같지 여기 똑같이 하나는 자동 판매기 고 하나는 자동 로봇이야 자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자동 로봇과 자동 판매기 중에서 어떤 게 고급스러운 과학이야 로봇이와 판매기야 로봇이지 철저하게 더 긴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동 로봇이야 얘는 자동 판매기 자동은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자동적으로 어론메 뜻이 뭐 가자 시작 자동 판매기 얘는 뭐야 자동 로봇 철저하게 길면 더 2차적 의미가 되는 거야 밥하고 진지 준서 어떤 게 고급스러워 하나 둘 셋 진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식인들은 언어를 길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 다시 한번 먼저 만들어져서 뭐라고 한다 시작 자동 판매기엔 뭐야 자동 로봇 일부러 안 적어서 한국말 이거는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오토클러시 얘가 정치죠 제가 정치인거는 우리가 어디 있냐면 요건 특강으로 한번 해줄까요 우리가 데마클러시라는 영어 단어 있죠 얘가 영어로 민주정치란 말이에요 정치잖아 정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오토 오토 잘 봐 자 자기 스스로 하는 정치야 나 혼자서 다 해먹겠다는 정치 무슨 정치 독재 정치 오토클러시 다시 한번 오 자 스스로 자 자 스스로 다 해먹겠다 뭐가 돼 시작 스스로 하는 정치 뭐가 돼 독재 정치 됐죠 좋았어 확인해 보시고 열어 갑니다 요게 이름 이제 네임 이거 엔터님 시너님 기억납니까 수도님 자 오토님의 뜻은 오토가 자 자 자 자기 이름 뭐라고 한다 시작 자기 이름이야 자기 이름을 고급스럽게 하면 뭐라고 그래 본명 맞죠 본명 이거 말 자기 이름 하지 말고 본명 명자 이것도 좀 이따가 내가 해줄게 요거랑 특강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 3단계 자 피리님 하나 다시 한번 들어 이쪽으로 가 볼게 위대한 사람이 생생하게 어떤 위대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화시켰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전기 오토가 들어가서 스스로 쓴 전기 자서전 확인해 보시고 자 둘 중에 어떤 게 자동 로봇이야 위에 거 기니까 얘는 자동 판매기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가 돼 시작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는 정치야 뭐가 돼 시작 독재 정치 남의 말 안 듣는 거 옆으로 갑니다 오토님 자기 이름 본명 본명이 있으면 필명도 있을 수 있겠죠 강사들도 본명이 있구요 필명이 좀 쓰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토 또 오토 들어갔어 오토 오토가 뭐야 자 스스로 얘가 게임이야 게임 게임 자 이제 봅시다 이 게임이란 영어 단어는 오해하면 안 돼요 PD님 알겠죠 이게 우리 학생들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성관계의 관계가 있어 성관계 게임 성적 게임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유희와 관련된 거거든 그럼 옛날엔 희와 관련된 게 가장 심했던 게 뭐였을까 그렇죠 성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게임이란 영어 단어는 결국 뭐야 결혼과도 관련돼 있어 됐습니까 확인해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게임이란 단어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개 다 있어 근데 유희 놀이 이런 것 좀 있지만 얘가 매춘이라는 개념도 있어 매춘 매춘 성관계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결혼이 뭐야 성관계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치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결혼을 한다 이거야 어 이거 뭐야 스스로 결혼한다 어 자가생식 그 생물 중에 보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암술 수술 이런 거 있잖아 이 자가생식 그래서 얘가 얘가 자가생식이야 자가생식 됐습니까 성적인 게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이것도 응용이 있어 뭐냐면 폴리가미 폴리가미 됐습니까 또는 뭐냐 모노가미 요런 거 있어 한번 생각해 봐 모노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한 명 얘는 일부일처제 한 명하고만 결혼하는 거 한 명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거 자 폴리는 뭐라고 그랬어 모노폴리 기억납니까 독점 독과점 모노폴리 독점 독과점 얘는 많다 이거야 많은 사람과 게임 더이상 말할 수 없어 얘는 뭐가 1 얘는 어 닫혀제 일부일처제 일부 닫혀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중에서 오탑스 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오토가 아니야 얘는 오토가 얘는 요거 따로 빼는 거야 이렇게 그 탑 이란 영어 단어가 자르다 야 최고 아닙니까 이게 자르다 자르다 그리고 애가 보다란 영어 단어 3 잘라서 본다 피디님 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부검 하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다 잘라 보는 거 그래서 시체란 말이 없지만 시체를 잘라 본다 이거야 시체란 말이 없지만 시체를 아까 쯤에 위대한 사람 그것도 없죠 시체를 잘라 본다 이거야 그걸 뭐야 부검 또는 검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르다 가장 쉬운 단어가 발음을 찹 이라고 하죠 찹 자르다 사운드 변형 법칙 아는 애들은 c 아고 t 가 바뀔 수 있고 h 는 무슨 사운드 생략 사운드 g h r 찹 자르다 탑 자르다 알겠죠 그래서 탑 잘라서 t 본다 이거야 부검 검띠 어 탑 t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응용을 좀 해 드릴게요 응용 알겠죠 머릿속에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들어와야 돼 자 오토가 뭐다 자 오토가 뭐야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피디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연습 들어갑니다 오토는 뭐다 스스로 자 오토 스스로 자 자 어로모빌 뭐야 자동차 오토 그래피 하면 뭐라 그래 시작 스스로가 자필 서명 자표 표를 오토 메이션 뭐가 되시자 자동화 오토 매치 자동적인 스스로 움직이는 옆으로 갑니다 자동적인 스스로 움직이는 자 2단계 들어갑니다 위대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시켜서 뭐가 되죠 전기 오토 바이 그래피 뭐가 되시자 자서전 어렵지 않죠 오토 메이션 아 어로맨 얘는 뭐가 돼 자동 판매기 얘는 뭐가 돼 자동 로봇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만 정치를 하는 거 뭐가 돼 독재 정치 됐습니까 데마크로라시 하면 뭐가 돼 민주 정치의 정치죠 옆으로 갑니다 자 오토님 하면 뭐가 돼 스스로의 이름 자기 이름 본명 자기 이름 본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어터가미 게임 성관계의 개념이 있다고 그러죠 결혼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래 하나 둘 셋 그쵸 자가생식 그래서 이제 폴리 폴리가 뭐죠 많다 이거죠 폴리 가미 하면 뭐가 돼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모노 가미 일부 일처제 됐습니까 모노가 원 우리가 모노폴리 독점 독가지 마시 얘가 봐보세요 뭐와 똑같죠 발음이 후 폴리 후 폴리 후 자 옆으로 갑니다 오 이거는 오토가 아니라고 해서 탑 찹 잘라서 씨 본다 이거야 부검 탑 씨 그럼 얘는 그냥 강조로 쓰는 거죠 모든 접도는 반대나 강조가 될 수 있죠 됐습니까 좋았어 이제 좀 특강 또 해드릴께요 일단 한번 훑어보세요 필기 한번 잡아주세요 좋았던 자 이제 좀 확장 언어 또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오토클러스 이란 영어 단어가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 스스로만 하는 정치를 독재 정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만클러시 하면 뭐 민주 정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자기 보세요 원래는 모노클러시 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얘가 무슨 정치야 원래 독재 정치죠 독재 정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얘에요 얘가 얘야 얘가 얘 그래서 얘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 독재가 아니다 독재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 정치 그럼 얘는 독재 정치 그럼 독재 정치하고 민주 정치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본명이라고 하죠 본명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작가들이 본명을 쓰기도 하지만 가명을 쓰기도 해요 가명 가명 가명을 뭐라고 하느냐 가 수도님이라고 합니다 수도님 됐습니까 이 수도라는 영어 단어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피는 발음 안 합니다 수도 가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본명 얘는 가명 가명이라고 하지만 또 필명이라고 하죠 작가가 글을 쓸 때 자기가 그 글 속에서의 그 필명 필명 가명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엔터님 엔터님은 이제 반이요 쌤 비슷하죠 어 얘는 동이에요 그래서 아 님이 이름이구나 님이 이름이구나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엔터님이 영어로 뭐라고 한다 시작 자기 스스로의 이름 자명 어 뭐가 돼 시작 본명 자기 이름 본명 확인해 보시고 자자 살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급스러운 거죠 수도님 뭐라고 한다 시작 가명 수도님 뭐라고 한다 시작 가명 수도님 뭐라고 한다 시작 가명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노폴리 많이 하죠 독점 독과점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독점 독과점을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폴리가 3야 4 가득하다 이거야 얘는 일부 다처제 모노는 혼자죠 원 보이시죠 일부일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일처제 됐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탑씨 탑이란게 chop 잘라서 본다 이거야 사운드 변형법을 꼭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데 부검 부검 또는 검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됐나요 좋았던 자 여기 보면 한글이 없죠 한글이 없죠 엔피셀이 들어갑니다 반복하는 거야 한글 없어 같이 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오토가 뭐라고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오토모블 오토모블 뭐가 돼 자 하나 둘 셋 자동차 자 자 자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는 표 하나 둘 셋 자필 서명 뭐라고 한다 시작 자필 서명 자동차 오토메이션 하면 뭐야 자동화 오토메틱 자동적인 스스로 움직이는 옆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더 2단계 어려워졌어 위대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를 그리고 싶어 바이오그래피 하면 뭐가 돼 시작 전기 다시 한번 위대한 사람을 생생하게 표를 전기 스스로 쓴 전기를 뭐라고 한다 시작 자서전 좋았어 자서전 자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동 판매기고 하나는 자동 로봇이야 어떤 게 길어 위에 게 자동 로봇이지 그쵸 이게 나중에 있었던 거 철제가 긴 게 2차적 3차적 의미 얘는 자동 판매기 얘는 자동 로봇 자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자기 스스로 하는 정치야 뭐라 그래 자기 스스로만 하는 정치 뭐다 시작 독재 정치 자 오토님 하면 뭐가 시작 자기 이름이야 뭐야 본명 수도님은 뭐라고 한다 시작 필명 또는 가명 이 수도란 말이 어렵죠 수도란 말이 됐습니까 수도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수도 가짜 수도 어 가짜 수도 진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엔터님 반대되는 이름 얘는 뭐가 돼 시작 어떤 거 이름 시작 반이 어 얘는 뭐가 돼 시너님 뭐가 돼 동이 어 옆으로 갑니다 자 오토감 자 오토감 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래 시작 여러 명과 결혼하는 거 일부 다처제 여러 명과 결혼 한 명과 결혼하는 거 모노가미 일부일처제 여기로 갑니다 어 탑시 이건 오 빼고 탑이 찹이야 찹 잘라서 씨 보다 어 탑시 뜻이 뭐라 하는데 하나 둘 셋 검 씨 부검 잘라서 보는 거니까 시체는 시체는 말은 없지만 좋아했던 좋아했던